그린하이트 그립 시공하면서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몇가지를 추렸습니다 상도 코팅 작업을 할테구요 그린하이트 그립 상도 코팅 액상으로 되어있고 트레이에 담아서 롤러로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비가 좀 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시공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달이 좀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빠르게 끝내서 결과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개를 준비 했었는데요 빠른 시공을 위해서 하늘에 지금 자꾸 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인치로 하고 트레이 하고 굿 중요한거 이제 그린하이트 그립 코팅 먼저 칠하겠습니다 항상 코너 먼저 칠해 주시는게 롤러가 안닿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붓으로 칠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귀찮을 수는 있어도 선행되어야 됩니다 9인치 겸영로라 이걸로도 이제 나머지 칠하겠습니다 9인치 겸영로라는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 칠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많이 가면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트레이에다가 여러 번 문질러서 최대한 안에 있는 내용물을 좀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자 베어 페인트 상도 탑코팅이 왜 필요할까요? 표면에 그린하이트 그립을 자외선으로부터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탑코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입니다 아무래도 칠하게 되면은 그린하이트 그립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탑코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린하이트 그립 상도 탑코팅까지 다 마무리 했습니다 기나긴 여동이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한 달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외부에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제약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 물이 너무 좋아서 대단히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하이트 그립 시공하면서 진짜 많은 걸 또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타일 위에 코프링 그립이라고 비우스맨 프라이머를 발랐잖아요 꺼진 부위는 여러 번 더 칠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부 공간에서 하실 때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겉마름이 심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링 그립 시공할 때부터도 겉마름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린하이트 그립 1차 스포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많이 불고 갑자기 더워져서 대안으로 처음에 미장칼로 두껍게 시공하게 된 이유가 겉마름도 있었지만 타일의 단차 타일 사이에 줄눈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 미장칼을 이용해서 두껍게 도포를 했는데 결국엔 좀 갈라졌습니다 들뜸의 갈라짐이 아니라 제품끼리의 뭉침이 생긴 거죠 그 사이에 분리가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재도장을 했는데 지금 결과물로 봐서는 갈라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타코팅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약간의 광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다 마르게 되면 저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린하이트 그립 시공하면서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를 좀 추렸습니다 첫 번째는 터치해준다는 느낌으로 1차는 도포하시면 되고요 2차에 대해 채우시면 됩니다 꿀팁 두 번째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저녁 놀라로 잘 칠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장칼을 이용해서 두껍게 한번 도포를 하신 다음에 동그랗게 뿌려놓고 미장칼로 쏙쏙 문질러서 펴 발라주신 다음에 문지르면 평활도도 생기고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겉마름이 또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문질러줘야 됩니다 타코팅도 만약에 트레이에 담아서 방울방울 떨어지면 얘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체적으로 빨리 굳기 때문에 일단 도포한 거는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꿀팁입니다 최소 3일은 비가 안 오는 시점에서 하셔야 됩니다 말린다는 하루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날은 칠한다 그 다음에 3일차는 말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코팅은 어차피 선택이잖아요 하면 오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선택입니다 저희는 악조권에서 해도 이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